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 김동주 교수께서는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를 다룬 통사입니다. 특별한 점은 기독교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러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킹덤북스에서 나온 책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4.15 총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다음에 그동안 썼던 다섯 권의 도둑놈들 시리죠. 뭐 이렇게 다 밝혀진 거죠. 밝혀졌으니까. 크라우드님께서 주식 떨어질 때 주어야죠. 이렇게 하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정말 빚 내서 투자하면 안 되죠. 오늘 집순애님 말씀처럼 빚을 내서 투자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드디어 선거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작왕입니다. 조작 분야의 왕중왕입니다. 오늘 방송이 늦은 것은 이 내용을 제야 h님께서 보내주신 걸 제가 이메일을 좀 늦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아니고 4공 해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그냥 임의로 끼워넣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지막지하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겁니다. 수백만 표를.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누구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은 지난 10월 10일 날 국정원 감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국정원 감사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 수 있고 투표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찍어낼 수 있고 그리고 투표 결과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국정원 감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낸 10만 표 20만 표 100만 표를 전부 다 전산조작을 이용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 함께 집어넣어 주는 그런 조작방법을 사용해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들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온 겁니다. 엄청나게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공병호 tv를 통해 가지고 그냥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질러왔고 사전투표 특표소를 조작해왔는 것이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그냥 뱃속까지 이러면 다 까발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위조투표지 제조생산 투입이란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관위 측으로서는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하지 않고 인쇄 날인을 해야 제3의 장소에서 원하는 것만큼 위조투표지를 제조생산 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여러분들 비대위원장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관위가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만들어냈는가 하니까 이 인간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2020년 총선에 2016년 총선에 관내 사전과 관내 우표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504만 표였습니다. 이게 4년 만에 2022년 총선에 1159만 표를 여러분들 띕니다. 약 600만 표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저희들이 축에 의하면 600만 표 풀 조작에 동원할 수 있는 600만 표 가운데서 약 300만 표 300만 표가 위조투표지로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제야 전문가 추정치에 따르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2022년 대선에서는 관내의 관해가 1621만 표입니다. 전체 투표수 가운데 48표라는 이름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국민이 투표를 하는데 2016년이 가장 조작이 안 됐던 데입니다. 504만 표가 2022년도에 1160만 표 2022년도에 1622만 표 정도 늘어난 겁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를 조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2016년에 관내의 사전투표와 관내의 사전투표의 합이 504만 표였는데 504만 명이 관내 관해에 참가했는데 2020 총선에서는 1160만 명이 참가한 겁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1622만 명이 여러분들 관내 투표와 관내 우편 투표에 참가한 겁니다. 직관적으로 뭘 알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전투표 자수를 뻥치게 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료를 만지다 보면 사업도 그렇고 한 분야를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거를 재야 h님이 자료를 만지다가 내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2016년 총선이 일종의 기준점입니다. 조작되지 않는 선거예요. 그 선거에 관내 관해 사전투표자 수가 진짜 사전투표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게 504만 명입니다. 그 수가 1160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을 얼마나 심하게 조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160만 표 정도를 관내 관해 투표자 수를 늘리게 되면 그거는 일종의 사전투표 조작에 동원될 수 있는 후보군 일종의 풀인 겁니다. 그 가운데서 약 297만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필요함은 더할 수 있었을 겁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1621만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겁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훔치고 했죠. 240만 표를. 대단한 자료입니다. 이걸 체크해볼 생각은 저도 잘 못했네요. 저는 그냥 사전투표일만 그동안 집중해서 봤거든요.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을 지냈던 한승천 전 노조위원장께서는 투표율을 1% 올린 것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표본수가 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게 크게 요동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실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바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사전투표 조작의 출발지자 시작점이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 자서를 확보하고 그것을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더블당 후보 함께 쑤셔 넣는 그런 전략을 쏘았던 겁니다. 이제 숨을 때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그러면 누가 했노라만 남은 겁니다. 누가 했나 하는 것은 내가 밝힐 수가 없죠. 그건 검찰 몫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율을 기준으로 본 것이고 이게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본 겁니다. 엄청난 조작을 한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투표자에서 21%밖에 사전투표가 차지하지 않았는데 그걸 40%하고 48%로 올린 겁니다. 이걸 선관위가 한 겁니다. 이걸 선관위가 이렇게 조작을 해서 득표수를 올린 겁니다. 이 작업을 여러분들 이거를 이거는 투표자 수 기준으로 본 것이고 이렇게 뻥튀기한 그다음에 투표율 기준으로 뻥튀기한 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딱 직관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깨끗했던 2014년 지방선거에 사전투표율이 11.5%였는데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회당을 기획해 가지고 완전히 지방권력을 장악했던 부산구청장 15자리 가운데 13자리를 더블당이 차지하고 서울의 구청장 25자리 가운데 24자리 서초구청장 빼고 다 더블당이 차지한 그 조작선거에서 20.1%를 끌어올린 겁니다. 11.5가 20.1이 된 겁니다. 엄청난 조작을 한 거죠. 11.5가 20.1%인 겁니다. 총선은 2016년 20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12.2% 그걸 여러분들은 2020년 4.15 총선에서 26.7% 끌어올린 겁니다. 이런 짓들을 대선은 26.1% 2017년 2017년 대선도 조작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전에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다음에 찾아봐야겠네요. 그전에는 이제 없겠죠. 왜 그러면 사전투표가 없었습니까 36.5%입니다. 10년 천하 잘 해먹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수뇌부 있는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2014년에 본격화된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 대한민국 선거를 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심하게 해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504만 정도 되는 사전투표자 수가 1160만 1621만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사전투표자 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사전투표자 수가 2014년 사전투표자 수가 여기 보시게 되면 2022년도 사전투표자가 913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4.15 총선의 사전투표자 수가 1187만이 되고 그다음에 2022년 대선의 사전투표자 수가 1632만 명이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표본 수가 단 4년 만에 10%, 20%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이거 선관위 사람들 이거 그냥 덮고 못 나갑니다. 이제 이거를 조선중앙동화가 덮어줘도 덮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또 끊어서 내면 다 보고 입으로 다 전달되거든요. 이거를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선거를 이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득표소를 조작하는데 특정 후보에게 표를 얹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특정 후보라는 게 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교육감 선거는 민주노총 후보들한테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한테 그다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안께 넘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박 올 사이에 유령투표지 투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유령투표지 투입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인당 투표지 발급 속도를 보게 되면 총선 같은 경우는 두 장을 발급받으니까 최소 40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천안 같은 경우는 내장을 받았으니까 천안 시장도 있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는 50조 올 적 넘어 나겠죠. 그런 선거구에서 1인당 발급 속도가 26조 25조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40초를 능가한 부분은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거죠. 이게 선관위가 해온 자금 내역인 겁니다.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이거를 그 사람들이 하는데 오늘 jih님이 제공한 이 자료는 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 504만 명이었던 관 내 사전투표자 수 합계가 불과 4년이 지난 다음에 1160만 1622만으로 증가한 겁니다. 뭐냐 바로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린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농부님 말씀처럼 고지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제목을 썼지 않습니까 멀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용없습니다. 당신들이 행한 죄는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들은 조작한 숫자를 중앙선거관리니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범죄자가 자기 범죄 내역을 숫자로 기록된 것을 자기도 모르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겁니다. 세상에 그런 범죄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여러분들 범죄의 증거물을 대부분 꽁꽁 여러분들 숨겨놓는데 선관위는 어떻게 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중앙선거관리니 홈페이지에 역대 후보별 특별소를 다 올려놓은 겁니다. 아무도 숫자를 들여다볼 거로 생각 안 했던 거죠. 얼마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한심한 거 아니까 1년에 여러분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종을 받는 국민의힘의 예의도연구원에서 선거가 끝나면 여러분 엑셀 작업을 통해서 선거 데이터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엉망진창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민간인들이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돈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요즘에는 엑셀 같은 게 워낙 기능이 나기 때문에 조금만 해보면 여러분 선거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관내 관내의 이런 비중이 2016년에 21%에서 2020년에 40.35% 2022년 대선에 48.04%가 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거하는 조작왕이다. 조작왕중왕이다. 이거 조작 안 했다고 여러분도 한번 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져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온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